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.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인도를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보입니다. 그런데 이 45명 중 27명, 이건 뭡니까? 바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인도를 방문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입니다. 배현진 의원실 자료를 보면요. 당시 대표단 인원은 모두 45명인데요. 이 중 대통령 비서실이 11명, 안보실이 2명, 경호처가 14명이죠. 당시 청와대에서만 27명이 간 게 확인된 겁니다. 청와대에서만 27명, 방문단의 절반 이상이 청와대 직원인 건데 여권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?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김 여사는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갔잖아요.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수행원 자격인 영부인을 또 수행하려고 청와대 직원들이 대거 동원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. 또 그러면서 정작 비용은 문체부 예산을 끌어다 썼다,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. 영부인을 수행하기 위한, 수행원을 수행하기 위한 또 다른 청와대 식구들이 20여 명이 따라갔습니다. 정상적이라면 청와대 예산으로 처리됐어야 할 부분인데.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습니다. 사절단을 보낸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. 인도 측에서 지난 2018년 7월 정상회담 때 문 전 대통령 방문이 어려우면 대신 고의 사절단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. 문 전 대통령 방문이 어려우면 대신 고의 사절단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. 문 전 대통령 방문이 어려우면 대신 고의 사절단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고의급 사절단에 맞게 적정 규모로 꾸린 거고 여사는 공식 직함이 아니니까 특별수행원으로 했다는 설명입니다. 또 청와대 예산이 아닌 문체부 예산을 쓴 건 문체부 장관이 대표 단장이니까 편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여권이 김여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만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난리난 국회. 국회가 도대체 뭐로 난리가 났다는 겁니까? 네, 바로 축하난입니다. 요즘 국회의원회관 1층은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축하하는 각종 화분들로 꽉 채워졌습니다. 대부분 피감 기관들이 새로 뽑힌 의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보낸 걸로 보이죠. 하지만 정작 국회 원구성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하는 발빠르게 받는 거 아니냐,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. 네, 국회의원회관이 마치 식물원이 된 것 같다,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.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거부를 했었죠. 국민의힘은 바로 옹조란 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이에 야당은 오늘 옹조란 건 윤 대통령이라고 맞받으면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.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, 윤 대통령만큼 옹조란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겁니다. 반면 천아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고요. 22대 국회 시작 첫 주말부터 이렇게 사소한 걸 두고 여야가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국민 피로감이 쌓여가는 것 같은데요. 이번 22대 국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?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